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여기 좀 있는데요. 이게 막대한 자본이 들어온 것 같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사회에 얼마나 좀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을까 이 기업들이 제주사회에 얼마나 그런 걸 좀 나눠주고 기여할까 기여해 줄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인 겁니다.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황영영향평가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절차들을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장이 그래 왔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키워드 뉴스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조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얘기는 다 했으니까 바로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 미래 민생입니다. 미래 미래 민생. 네. 어우 이거 굉장히 거창한 얘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새해가 되면 언론 매체들에서 빠짐없이 내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기관장과의 신년 인터뷰 기사일 겁니다. 이게 매년 연말이면 언론사들 기자들이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이긴 한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또 올 한 해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입법기관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1년간의 정책이 펼쳐갈지 점검도 하고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연례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김광수 교육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앞으로 계획 잡았던 것들 크고 작은 여러 정책들이 집행이 될 텐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키워드 뉴스 시간이기도 해서 도지사와 교육감 또 도희회 의장 신년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하면 좋을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세 분의 인터뷰 키워드가 바로 미래의 미래 민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잡았군요. 도지사 교육감 도희회 의장까지 인터뷰 내용 다 정리해 주시면 올 한 해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오형훈 도정은 출범하면서부터 제주도가 한국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잖아요. 네. 신년 인터뷰에서도 이 점에 좀 방점을 뒀습니다. 수소에너지 산업과 또 위성 정보 관리나 우주 공간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우주 산업 그리고 드론 택시로 지금 잘 좀 대표되고 있는 도심 항공 교통 산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 산업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 비중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전 도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영훈 지사는 지금까지 청사진 수준으로만 제시됐던 미래 산업을 올해는 좀 윤곽이 보이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제주도가 그린 수소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또 수소 버스를 개통하고 거기다가 지난달 초엔 중문해수욕장 남쪽 바다에서 한화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우주산업 관련 단지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한화 시스템이 우주센터를 질 계획이라고 알려졌죠. 우리 제주도에 여태까지 전통산업 하면 감귤, 관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우주산업이 들어오고 또 그린 수소가 들어오고 이런 단어들이 아직은 사실 체감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영훈 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미래 산업들이 도민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나 체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좀 기술 집약적이기도 하고 또 막대한 자본이 좀 소요되는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게 바로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하겠죠? 네. 그렇죠. 이런 산업들이 제주 사회에 긍정적으로 좀 끼칠 효과들을 오영훈 도정이 그 시까지 밝혀온 걸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아마 투자 유치가 클 겁니다. 막대한 자본이 제주에 들어오니까 아까 하나 시스템만 해도 우주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천억 원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자본이 들어오면서 외자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산업 관련한 일자리 올해만 아까 하원 테크노 캠퍼스 같은 경우는 현지 채용 인원을 3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들이 또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제주도의 이미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귤이나 관광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약간 미래산업 쪽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도가 있겠죠? 뒤에 말을 흐리는 걸 보니 뭔가 좀 찝찝해하는 것 같습니다. 조 기자님.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여기 좀 있는데요. 이게 막대한 자본이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주사회에 얼마나 좀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을까 이 기업들이 제주사회에 얼마나 그런 걸 좀 나눠주고 기여해 줄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인 겁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기술지백적인 산업이고 또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아마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 유의미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려면 제주에 그 관련한 교육계가 먼저 좀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또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게 되겠죠? 예전에 자꾸 저는 jdc가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이게 과연 이 단지가 생겨나면서 제주의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발전했는가 성장을 했는가 좀 물어보자면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본이 과연 우리 도민사회 전체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2공항 관련 이야기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제주 현안이기도 한데 지난주 키워드 뉴스에서 제주 10대 뉴스로도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황영영향평가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절차들을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주 도장이 그래 왔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도의회와 상설협의책을 구성해서 제2공항과 관련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겠고 또 무엇보다 도민 갈등이 문제잖아요.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제2공항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참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 건데 도민 갈등 최소화, 도민이익 극대화 이건 이전에도 이전 도지사도 그렇고 계속해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를 좀 바라보면서 좀 더 저희가 언론인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도 제주사회 현안이기도 하죠. 여기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또 올해 주민 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만약에 투표 결과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결과로 어떤 도민의 뜻이 모아진다면 내후년인 2026년 7월에 제주형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여러 논란거리들을 만들면서 쭉 진행이 되어오고는 있었는데 국회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행안부안은 어느 정도 이견 좁혔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었는데 제대로 다 돼 있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글쎄요. 도민 뜻도 뭐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 진행될지 그리고 잘 진행해 나갈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도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의지를 밝혀왔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트램 도입을 국가 도시 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이 작년에 타당성 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됐는데 이걸 국가 사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국비를 지금... 돈 없어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래서 아무래도 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는 이 수소 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 차례 도민 공론화 작업을 하고 이걸 사업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순수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다른 부분으로 좀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 부호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역점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재판 진행 중이라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사회도 현안으로도 꼽히기도 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을 많이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오지사는 흔들리지 않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전념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영훈 도정이 그리는 제주의 미래에서 고려하지 않은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미 제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징후들. 제주 투데이에서는 이 도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할지 집중적으로 또 올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주 투데이에서 보기에 좀 덜 고려하는 것 같다. 쪽으로 좀 얘기를. 덜 고려? 그것도 아닙니까? 네. 닥쳐올 미래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미 와 있는 현재인데. 알겠습니다. 올해 좀 집중적인 취재들 한번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감 쪽으로 이야기 넘어가 봤죠. 교육감도 신년 인터뷰 진행했죠? 네. 앞서서도 인터뷰를 하셨지만 교육감의 키워드 역시 미래였습니다. 지난해 학력 향상과 또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등 미래 교육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올해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또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을 확장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을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앞서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해보죠. 미래형 교육 환경이잖아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도 그 흐름에 발맞추려는 정책을 내놓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제주만의 어떤 그런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디지털 관련 기기들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작년에 아무래도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학부모 민원 상담실을 설치하고 또 녹음 및 녹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할 시에는 교육감 의견설도 제출하고 법률 상담과 치료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부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녹화 시스템, 녹음 이런 것도 다 디지털이니까. 네. 미래에 포함이. 어쨌거나 지난해 교권 침해와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올해는 교원 지휘법도 개정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권 회복 얘기가 나올 때 꼭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학생 인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도 또 나왔는데 주로 일부 기독교 당체라든가 아니면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교권 침해 상황이 좀 불거지니까 학생 인권을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좀 나왔는데요. 다행히 김광수 교육감은 기존 학생 인권 조례에서 학생 권리 부분 자체를 개정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만약 조례를 좀 개정하게 된다고 하면 학생이 책임과 의무조항을 일부 보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아까 물어봤었는데 충남에서는 도의회에서 폐지로 결의를 했고 서울시는 일단 좀 보류가 된 상태이긴 한데 이런 시도가 아직 계속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제주도의회 의장도 해봐야죠. 네.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의원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선출직 의원이라서 그런지 신년 인터뷰의 키워드는 민생이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와 그리고 신3고라고 부르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소외를 했고요. 그리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이것도 상당히 유명했죠. 사업을 시행한 점 그리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한 점 등을 지난해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 성과는 지난해 성과 이렇게 꼽았고 그러면 올해 제주도의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역시 민생이었는데요. 지금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김경학 의장은 최대 과제가 제주에서는 1차 산업의 인력난 확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젊은 층이 유입되지도 않고 또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기후변화 같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지금 둔화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좀 다변화하고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수요와 공급이 좀 맞지가 않아요.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난린데 또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없다고 난리고 이런 불균형 문제는 정말 근본적인 부분부터 건드려야 되는 문제라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제주 산업이라고 하면 역시 아까 미래 얘기했었지만 지금 당장 관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작년에 공식적으로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로 오던 내국인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김경학 의장은 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관광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피력을 하고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만 의존했던 관광산업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몇 년째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광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그럼 실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이게 관련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나 포럼 같은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석하는 관광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제주는 밤에 어두우니까 조명을 설치하자. 올레길에 푸드트럭을 들이자. 이런 약간 시대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진짜 전문가들 마을 주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어떤 패러담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패널들로만 좀 바뀌어져도 좀 유의미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저격인데요. 어쨌거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좀 돼 있다. 네. 의견을 듣는 창구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에 맞는 관광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자가 그 핵심 질문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주사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다들 힘듭니다. 불균형도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앞으로 방향 잡아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